오케 안녕하세요. 무섭매 알차품입니다. 먹지 마시오.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차가 A959, A979, A979 뭐 이런 여러가지 다 있잖아요. 짜잔! A949, 979, 959, 969 자 A3지. 그러니까 9, 9, 9, 10, B 뭐 이거 말고요. 다시 A는 플라스틱이 되어있습니다. 뭐뭐뭐뭐 A 이렇게 되어있는 거는 다 이렇게 플라스틱이 되어있어요. 자 플라스틱은 던지면 플라스틱 소리가 갈리죠. 그러나 메탈은 메탈로 합니다.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. 일단 빼는 거는 제 께서 탁 빼주시면 여기 빡 빠져요. 얘를 빼서 집어넣고.